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시모를 향해 영모를 일으킨 며느리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완전 제대로 빡친 우리 형님이 그지같은 시모 면상에다 이혼서류를 확 집어 던졌는데요. 어이구 보는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끌 끌 끌 끌 원지 홀 시어머니와 이혼당한 아주버님 보고있으면 한숨만 나와요. 우리 시어메랑 당신의 큰아들인 아주버님 이 두 인간만 보고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 한숨밖에 안나와요. 이하 시모 그 인간으로 칭하겠습니다. 시모가 유독 그랬어요. 자기 큰아들을 그냥 자기 남편이라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형님이랑 그 인간 사이를 질투하는데 그걸 넘어서 진짜 남인 내가 봐도 제삼자가 봐도 오지게 그지같은 회방을 낳았는데요. 그러니 당사자인 형님 그 고통은 진짜 말도 못했을 정도입니다. 일단 제가 정확히 아는 건 몇 개만 적어보자면 시모의 기분에 따라 그 인간이 자기 아래인 형님한테 막마른 기본 투명인간 취급에 나중에 열받으면 물건 때려 부수고 막 그랬어요. 시모가 툭하면 형님 살림살이를 진짜 지 마음대로 바꿔놨고 유독 형님 내에만 놀러를 가면 그렇게 대놓고 질투를 하더라고. 제가 다 봤어요. 또 형님 집에 지가 갈 때마다 형님 옷이나 신발 같은 걸 버려요. 지 마음대로. 아이고 낡았네. 이런 핑계대면서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참고로 이 예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적은 겁니다. 분명 이거 말고도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개같은 거 무조건 있죠. 없을 리가 없어요. 내가 목숨 걸고 장담해. 그래도 그 인간 형님 남편이 그걸 좀 막아주기라도 했다면 우리 불쌍한 형님도 어찌어찌 견뎌내고 또 버티고 그랬을 텐데 이거는 뭐 태생이 우쭈쭈 마마보이라 되레 지 엄마 편을 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는지 딱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나가버리네. 아직도 그날 생생이 기억나요. 다같이 시모 집에 갔는데 형님이 시모 면상에다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진짜로 던지더라고. 평소 이런 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건데 실제로 봤더니 헐 정말 뭐랄까요. 감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내가. 뭐 당연히 시모와 그 인간 동시에 미쳤냐 돌았냐 개 난리를 쳤는데 그럼에도 우리 형님은 완전히 그날 작정을 했나봐. 눈 하나 까딱 안하고 지금까지 느그들이 저지른 만행 증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소송 걸려서 진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찍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자 그 인간도 결국 찍었어요. 시간 조금 걸렸지만.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너무너무 다행이죠. 속도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쪽 즉 시댁 쪽과 관련된 사람은 그게 누구든 완전히 연 끊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형님이. 헌데 제가 예전에 형님 하소연을 많이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이지만 지금도 저하고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면허도 따고 이래저래 많은 걸 배우고 있다면요. 정신이 없대요. 딱 봐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여하튼 제 남편의 경우 그 인간과 차별을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지같은 마마보이가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모예요. 어쨌든 지금 며느리는 나 하나 남았고 점점 나한테도 그지같은 집착을 할 것 같은 느낌이 팍 와요. 물론 저희 남편이 지금 열심히 잘 막아주곤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그지같은. 게다가 이 망할 모자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밥을 처먹겠다고 우리 집에 쳐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확 다 찢어버리고 싶고. 아니 그냥 좀 죽었으면 좋겠어. 꿀도 보기 싫어요. 속으로 제가 맨날 저조하거든요. 좀 죽으라고. 특히 이 홀시모가 나만 보면 형님 욕을 그렇게 해대는데 이 꼬라지 보고 있으면 토악질이 다 올라와요. 아 그래 등신 모자들끼리 둘이 평생 그렇게 껴안고 살아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와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반 저것들이 집에 쳐들어올 때마다 쓴이는 그냥 약속을 잡고 아니면 없어도 이따 하고 나가요. 그것도 아니면 친정에 가버리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음식 같은 거 절대 해놓으면 안 돼요. 또 혹시 모르니까 중요 물품도 따로 숨겨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아니 큰아들의 이혼 이거는 시모 지가 원했던 거 아닌가? 소원을 이룬 건데 왜 욕을 하는지 물어보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님 당신 뜻대로 큰아들 옆구리에 끼고 살게 됐는데 왜 그렇게 욕을 해요? 이렇게. 3번 나중에 제 욕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머 궁금하다. 그때 뭐라고 하시려나? 이런 식으로 쓴이도 이혼의사가 있다는 걸 살짝 보여줘요. 없는 랄브가 떨려오게. 4번 집에 절대 초대하지 마세요. 아니 그걸 왜 받아주고 있습니까? 됐으니 네 당연히 안 하죠. 제가 미쳤어요. 초대를 하게. 절대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 남편도 안 하고. 근데 저 거지같은 모자가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하. 이러니까 형님이 이혼을 했구나 싶다니까? 예. 큰 며느리가 있을 때는 거의 안 왔었나 봅니다. 느낌이 오죠. 5번 우리 시모 말하는 줄 알았네. 아이씨 나도 남편 새끼 버려야 되나 싶네. 두번째 사연 원제 형님이 이삿짐 불러서 짐 싸들고 나가버렸어요. 제목 그대로 저희 형님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지금 완전 다 뒤집히고 아예 난리가 났거든요. 형님은 저보다 4살 더 많고 결혼도 4년 좀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학과를 강하게 요구했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제 때가 됐다. 우리 같이 살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때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형님이 절대 그것만은 추고도 안 된다면 거절을 하니까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그래 일단은 알았다. 좀 친해져야겠지. 이러면서 15분 거리 정도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런 뒤에 계속 괴롭혔어요. 몇 달 동안 계속요. 툭하면 찾아가서 사람을 건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시어머니 지금 나이가 60도 안 됐어요. 아줌마죠. 거기다 저희 시어머니 즉 자기의 시어머니는 연세 아흔에 가까운 분이고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가는데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없고 또 남편한테 듣기로 당신도 단 한 번도 그 시어머니랑 학과를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자기도 안 모시고 산 거죠. 자기 시어머니를. 아니 당신도 안 했던 거를 왜 며느리들한테 원하는 거야. 여하튼 그 젊은 나이에 또 일도 하는 분이세요. 일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외롭다며 그렇게 형님네 집을 찾아가가지고 자식 내 부부 생활에 간섭을 오지게 해댔대요. 이거 아주버님도 되게 싫어했고 또 아들이랑 많이 싸웠답니다. 참고로 저희 시아버지 옛날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 혼자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엔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욕을 했다고 해요. 저희 남편이 들었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나간다 내가. 아이고 C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 아들이랑 셋이 같이 살아줄 여자나 한번 찾아봐. 샅샅이. 그런 거 찾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먹고 싶다던 뜨끈뜨끈뜨끈한 밥이나 실컷 지어 처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질러버리고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싹 챙겨 나가버렸대요. 이거 바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시간 전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바로 뒤집어졌고 아주버님은 또 어머님한테 대농하면서 형님 찾으러 나갔다는데 저희 집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왔거든요 여하튼 형님은 전화 연락도 안되고 카톡도 탈퇴를 했다는데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형님 친정에서도 소재를 모르고 있대요 친정으로도 안간거죠 아주버님이 울면서 쫓아갔다곤 하는데 그런데도 어머님은 또 여기 와가지고 울고 욕을 하고 난리에요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까 어머님이 막 울면서 아들 새끼고 며느리 년이고 큰 것들은 필요가 없다 이제 너희들 뿐이다 이러면서 울었는데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죠 물론 저희 남편이 철저한 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주버님도 형님 편이었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아이는 없는데 이게 다행인 걸까요? 댓글 1번 만약 쓴이한테도 합과 탈행하면 님도 그냥 형님처럼 쿨하게 짐 싸가지고 나가버리면 돼요 뭐가 무서워요 그리고 임신도 그래 조심해 피임 잘하면 되지 뭐 2번 잘 봤죠 이게 바로 쓴이의 미래입니다 사실 저도 저희 형님이 먼저 이혼을 하고 정확히 2년 뒤에 똑같은 이유로 이혼했어요 홀시모 개노답이야 그래서 쓴이 전남편은 어떻게 살아요? 지엄마랑 살아요? 저러놓고 같이 안살고 따로따로 살고 그러던데 댓글 쓴입니다 그 인간 사촌이 제 대학 동기라 얼핏 전해 들었는데 지금 두 사람 따로따로 산다고 합니다 가짜 안아서 진짜 나도 나도 며느리가 둘 있는 시모지만 아이고 저게 어디 사람이요? 사람 껍데기만 두르고 있는 악마년이지 아이고야 4번 아이씨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후기 한번 써봐요 어떻게 됐어? 5번 와 쓴이 형님 성격 너무 좋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웃기는 게 우리 세대의 시모들 나이 60에서 80 사이 정작 자신들은 자기 시부모를 모신 적이 별로 없다는 게 팩트지 왜? 그분들 거의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게 아니라도 따로 사니까 그런데 요즘 시모들은 일찍 죽지도 않고 운 좋게 100세 시대를 만나면서 며느리 수발되고 싶어해요 한마디로 완전 날로 처먹어보겠다 이거지 나는 안하고 받기만 할 거다 이것도 다 내 복이고 며느리 팔자다 이러고 있어 내가 실제로 들었단 말이야 이거 자신들이 빨리 죽는 게 며느리의 복이라는 그 아이러니를 지들 스스로 만들고 자빠진 거죠 여하튼 저런 시모들은 성품 자체가 이미 바닥이라 모시고 살기에 엄청 괴로워요 아니 하루하루 고통 그 자체죠 맨날 그래서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다더니 아들 돌려보내니까 갑자기 건강해지고 지 스스로 완전 씩씩하게 혼자 잘 살아가더라고 7번 저런 시자들 보고 있으면 진짜 웃기는 게 하나 있죠 맨날 외롭다 아프다 힘들다 합가 좀 하자 이렇게 사람 괴롭히고 노래를 부르다가도 며느리가 이혼하고 나가잖아 지아들하고 절대 합가 안 해요 헐! 님 혹시 우리 옆집 아저씨를 보신 건가요? 그 아저씨 엄마가 70대 할머니고 툭하면 찾아와서 난리치고 합가할 거라며 떼쓰고 며느리 괴롭혔는데 결국 아줌마가 남편 버리고 애들 데리고 이혼하고 나가니까 이런 미친 합가가 뭐야 그 뒤로 자기 아들 절대 안 찾아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저씨도 자기 엄마한테 속았다고 맨날 술 마시고 후회하고 또 전화로 자기 엄마랑 걔 오지게 싸우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이거 그런 사연이 있었죠 자기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문제 때문에 결국에 이혼했는데 이혼하니까 엄마가 안 온다면서 남자가 올린 사연 있잖아 나는 엄마를 위해서 합가를 안 하겠다는 아내랑 이혼했는데 이혼하니까 엄마가 안 오겠다고 그 사연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으면 댓글에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